안녕하십니까? 평범한 사람도 기술 컨설턴트로 큰 돈 벌 수 있다 강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술 컨설턴트가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? 세부 제목으로 준기술을 익혀야 된다. 준기술이란 무엇인가?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술 컨설턴트들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저렇게 기술이 많은데 어떻게 기술 컨설턴트들이 모든 기술을 다 알겠습니까? 아니다 라는 겁니다. 자 그렇다면은 바로 기술 컨설턴트들이 아는 바로 그 뭡니까? 그런 것은 무엇이냐? 그렇습니다. 바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준기술을 알아야 된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 준기술이 뭐냐?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기술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어차피 준기술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거니까 기술적인 거라는 건 바로 뭡니까? 그렇죠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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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밀할 수도 있고 아주 아주 세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우리 기술 컨설턴트들이 화학 시기나 수학 공식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뭐 편미분 같은 거 이런 건 모릅니다. 어떻게 알아요?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은 기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계속 우리 기술 컨설턴트들이 강조하는 것이 준기술을 알아야 된다. 준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5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5화 원칙 전에 준기술이 해야 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본과 핵심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. 용어에서 딸리면 벌써 우리 기술 컨설턴트들이 만나야 될 클라이언트들이 이 사람 바닥이 얕구나 하면서 대화를 안 해요. 대화가 통해야죠. 기본과 핵심 용어, 그 다음에 기본 로직,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아이템이 있고 기술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로직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주 복잡한 응용 로직은 몰라야 되지만 이게 이래서 재설제가 왜 이게 재설제이고 재설제에 쓰이는 기존에는 염화 칼슘을 썼는데 이런 식의 것들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과 밸류체인 정보,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만 기술 컨설턴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보다 준기술을 알아야 된다는 것, 준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본과 핵심 용어, 기본 로직, 그리고 시장과 밸류체인 정보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. 다음 시간에 바로 준기술을 알아야 된다, 이 두 번째 편 5화 원칙에 우리 기술 컨설턴트들은 익숙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